지난 강좌에서 영상 편집자,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및 애니메이션 제작자에게 유용한 유료 또는 무료 영상과 애프터 이펙츠 템플릿 소스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무료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운드 소스 사이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사운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무료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bensound.com입니다. bensound 사이트 상단에서 초록색 프리뮤직 메뉴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웹페이지 상단에서 특정 장르의 음악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음악 목록에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음악을 미리 들을 수 있고 음악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. 실제 필요한 음악의 길이보다 길면 영상편지 프로그램에서 잘라서 쓰면 되고 짧으면 영상편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만큼 복사해서 반복해서 연결하면 됩니다. 오른쪽에 있는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bensound의 무료 배경음악을 유튜브에 사용하였다면 게시한 영상 아래에 텍스트로 음악의 출처 정보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무료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입니다. 여러분이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채널 안에서 무료 배경음악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채널에서 동영상 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왼쪽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합니다. 보관함 검색 또는 필터링을 클릭하면 원하는 검색 조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분위기를 선택한 후 밝음, 행복, 낭만적의 체크한 후 적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분위기가 밝고 행복한 배경음악만 목록으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디오 트랙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다수의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찾았다면 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별표 표시 메뉴를 클릭해 보면 별 아이콘을 클릭한 배경음악 목록만 보여줍니다. 이 기능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운드를 미리 표시해 놓았다가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 사운드를 찾을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운로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추가된 날짜 영역에서 사운드의 날짜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고 오프라인 저장이 표시될 때 클릭하면 사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음향 효과 메뉴를 클릭하면 효과음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플레이 버튼을 눌러 효과음을 미리 들어보고 날짜를 클릭하면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일반 검색으로 사운드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검색 입력란에 무료 배경음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. 무료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목록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조피디의 영상 썸네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에서 플레이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음악은 어디서 어떻게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요? 영상 하단에서 더 보기를 클릭해 보면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사운드의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면 사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효과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. 검색 입력란에 무료 웃음소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. 올 사운드 이펙트의 영상 썸네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서 더 보기를 클릭해 보면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효과음의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면 웃음소리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방금 보신 것처럼 기차 소리, 강아지 소리, 비 내리는 소리처럼 특정 효과음이 필요하면 유튜브의 검색 입력란에 무료라고 시작하는 특정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무료 효과음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운드 제이 닷컴입니다. 사운드 제이 사이트는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다양한 효과음을 제공해 줍니다.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클릭하면 건물이 내부 및 외부 위치에서 나는 주변 소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머신 앤 미케니컬을 클릭하면 도구, 가전제품, 총기 및 폭발과 관련된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버튼 사운드를 클릭하면 메뉴 탐색을 위한 클릭 및 경고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미셀로니우스 사운드를 클릭하면 모든 종류의 기타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사운드를 클릭하면 전화 소리, 필기하는 소리, 플레이어, 녹음기, 타자기 등의 소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뮤직 트랙스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위한 무료 음악 트랙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휴먼 사운드 이펙츠를 클릭하면 신체 기능, 발걸음, 의상과 관련된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네이처 사운드 이펙츠를 클릭하면 불, 얼음, 비, 물소리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하우스 앤 도메스틱을 클릭하면 욕실, 문, 가전제품, 주방 음료 및 유리, 스위치, 시계 등의 소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트랜스포테이션 사운드를 클릭하면 비행기, 헬리콥터, 기차 및 자동차와 같은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트랜스포테이션 사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Add 팝업창 오른쪽 상단에서 X 버튼을 클릭해 닫겠습니다.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오렌지색의 Subway & Metro Sound Effects를 클릭하거나 또는 파란색 뷰 버튼을 클릭합니다.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음악을 미리 들어본 후 고용량 원본 사운드 포맷인 Wave를 클릭하거나 또는 저용량 압축 사운드 포맷인 MP3를 클릭하면 사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효과음은 MP3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품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운드 사이트는 다양한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japsplat.com입니다. japsplat 사이트 상단에서 All Categories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해 보면 All Categories와 동일한 카테고리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는 효과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폴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3만 개가 넘는 무료 폴리 사운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폴리 사운드라고 들어보셨나요? 폴리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를 의미하는 걸까요? 폴리 사운드는 움직임에 수반되는 소리나 도구 또는 사물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소리를 의미합니다. 폴리 사운드는 현실에서는 실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좀 더 실감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는 특별한 소리입니다. 이런 특별한 소리를 폴리 사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화에 필요한 배우의 움직임이나 도구가 내는 소리를 직접 행위로 녹음했던 잭 도노반 폴리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. 폴리 모브먼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폴리 사운드 목록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폴리 사운드를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. 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무료 다운로드를 위한 MP3 또는 유료 다운로드를 위한 웨이브 버튼을 클릭해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단, 사운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운드 소스 사이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린 사이트 정보가 여러분께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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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